깨달음의 길 옛날 부처님은 인도의 드넓은 지역을 무려 45년 동안 걸어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국왕으로부터 최하층 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가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설파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가지 일화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 주리판타카라는 바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주리판타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바보라고 놀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젊은 앞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 주리판타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주리판타카라가 심성이 매우 착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리판타카라야, 왜 거기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부처님을 보고 놀란 주리판타카가 황급히 예의를 갖추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 부처님,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제 사형들이 가르쳐주시는 개송을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형들이 저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될 가망이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부처님, 저는 계속 부처님 곁에서 배우며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 진리를 배워 깨우치고 싶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부처님에게 배움을 얻고자 하는 제자들은 거의 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품도 아주 훌륭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의 제자 중에 유독 이 주리판타카는 부처님이 설파하는 진리의 개송 단 한 구절도 제대로 외우지를 못했고 심지어 쓸고 닦고를 일러주면 쓸고 하면 닦고를 잊어버리고 닦고를 하면 쓸고를 잊어버릴 정도로 바보였습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생활하는 제자들은 그를 너무나 답답해했습니다. 이런 주리판타카와는 달리 그와 함께 출가한 그의 친형인 마아판타카는 머리가 아주 총명한데다 늘 열심히 노력하여 이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통달했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형제이면서도 형과 동생이 이렇듯 딴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형과 비교하며 동생 주리판타카를 너무너무 바보라고 흉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의 형인 마아판타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매운 안쳐와요. 하루는 동생 주리판타카를 불러 말했습니다. 동생아 아무래도 넌 안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일을 거들어들이고 살아라. 너는 너무나 아둔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럴 수가... 형님... 형님마저 저에게 어찌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생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너는 너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거라. 오직 형만을 믿으며 부처님의 제자가 되리라는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주리판타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살기도 싫었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돌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밖에서 빗자루로 마당을 쓸다 말고 엉엉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환히 꿰뚫어본 부처님은 주리판타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리판타카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출가하여 내 제자가 되었으니 내 곁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깨달음을 이룬 것은 모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네 형처럼 똑똑한 사람도 구제해주고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도 구제해주느니라. 자, 내 처소로 가자. 주리판타카를 자신의 처소로 데리고 오신 부처님은 주리판타카에게 빗자루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주리판타카야, 너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외우지 않아도 좋다. 그 대신 이 빗자루로 매일매일 마당을 쓸며 왜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리판타카는 예, 부처님, 마당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히 웃었습니다. 그 후 주리판타카는 부처님이 시키신 대로 매일매일 열심히 마당을 쓸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왜 빗자루로 마당을 까지 외우다 보면 쓸어야 할까를 잊어버리고 쓸어야 할까를 외우면 왜 빗자루로 마당을 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주리판타카는 머리가 나쁜 바보였습니다. 그래도 주리판타카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고맙게 생각하여 실망하지 않고 깊은 마음으로 꾸준히 마당을 쓸면서 생각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문득 주리판타카는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당에 먼지를 쓸어내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 먼지는 쓰레기이고 빗자루로 이렇게 쓸면 깨끗해지는 것이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주리판타카는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빗자루를 주시면서 마당을 쓸라고 하신 뜻을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주리판타카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꾸준히 마당을 쓸면서 그 뜻을 생각했습니다. 골똘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주리판타카는 아, 부처님께서 마당을 쓰려고 하신 것은 내 마음속의 먼지를 쓸어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의 먼지는 뭘까? 어떻게 하면 마음속의 먼지를 쓸어버릴 수 있을까? 라고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주리판타카의 생각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마당을 쓸면서 깊은 생각을 하다가 주리판타카는 마침내 부처님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바로 이거다. 내 마음의 먼지란 바로 탐내고 욕심내고 성내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 어리석은 마음이 내 마음속의 먼지구나. 그리고 빗자루는 지혜로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지혜의 빗자루로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망상들을 쓸어내야겠다. 주리판타카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너무나 기뻐서 황급히 부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게 일러주신 왜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야 할까 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리판타카의 말을 들은 부처님도 매우 기뻐하면서 물었습니다. 오, 그래, 주리판타카야. 너는 그 뜻을 어찌 알았느냐. 예, 부처님, 부처님께서 마당에 먼지를 쓰려고 하시는 것은 제 마음속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먼지를 지혜의 비로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의 모든 번뇌 망상의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오, 주리판타카야. 참으로 장하고 장하도다. 너는 이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구나. 드디어 네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예, 부처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바보, 주리판타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에 수많은 제자들이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경을 읽어도 그 참된 뜻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나의 법구라도 그 뜻을 참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은 주리판타카를 보아라. 여러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과 실천 끝에 깨달음을 얻은 주리판타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보였던 주리판타카는 기원정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리판타카는 부처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성자로 손꼽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명제와 묘짜리 옛날 조선의 문신이자 토정 비결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토정 이지암 선생에게는 두 형이 있었으니 그들은 이지번 이지무였습니다. 맏형인 이지번과 막내인 토정 이지암 선생이 풍수지리에 아주 밝았는데 그들의 그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삼형제가 모여 앉아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아버지의 산소가 땅이 습한 바닷가에 있어서 걱정이었었는데 이번에 아예 아버지의 산소도 이장하여 어머니와 한 곳에 모시도록 하자. 예, 좋습니다. 형님. 그렇게 형제들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삼형제가 여러 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부모님의 묘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홍주 오서산에 올라 헤매던 중에 고만산에서 좋은 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사람들에게 고려 때 만호보라고 전해져 오고 있어서 그들은 아마도 이곳이 누군가의 옛 무덤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산을 내려온 삼형제는 마을의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집주인 노파가 삼형제를 받아주었고 삼형제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형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오니 노파가 따라 나오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요들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 꿈에 참으로 신기하게 생긴 처음 보는 모습에 노인이 나타났어. 그러더니 너희 집에 든 손님이 내 집을 뺏으려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니까 아주 그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분이 엉엉 울었어요. 근데 보기에 그 손님들께서 아마 묘자리를 구하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내 꿈으로 보아 당신들이 좋은 자리를 찾는 것 같이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예 노파의 말을 듣고 맏형인 이지번이 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두 아우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들아 이 집주인 노파의 꿈에 나타난 노인은 필시 그 산의 산신령일 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봐놓은 그 묘자리가 좋기는 한 것 같다마는 내가 보기에 영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꺼림칙하구나. 그러자 막내 동생인 토정 이지함 선생이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큰형님은 혹시 그 자리에 대해서 영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어떤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무엇이 마음에 걸리시는지요?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 아우가 물으니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네. 그 자리는 좋은 자리고 거기에 묘를 묘를 쓰면 우리 삼형제가 모두 함께 귀한 아들을 얻게 될 것이야. 헌데 문제는 막내 동생 자네의 아들만 그 운수가 좋지 않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내 망설이고 있는 게야. 맏형인 이지버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들어서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큰형의 그런 걱정하는 모습을 본 토정 이지함은 자신의 문제라면 개의치 말고 큰형에게 그대로 밀어붙이라고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부모님의 산소를 그 묘자리로 옮겨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 과연 삼형제가 아들을 모두 낳았으니 맏형은 이산해라 이름을 짓고 둘째는 이산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지함 역시 영특한 아들을 낳긴 낳았으나 그 아들은 출세하지 못하고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맏형의 아들인 이산해는 영의정까지 지냈으며 둘째 아들 이산보는 참찬을 역임하고 그 뒤에는 영의정으로 추중되었습니다. 또한 이산해의 사위 이덕형도 잘 되어서 그 벼슬이 영의정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 맏형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집 옛날 한양의 한 오래된 집에 귀신이 나와서 사람이 들어가 살면 곧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시와 글씨 그리고 악기 연주에 매우 뛰어났던 김유라는 사람이 이 집을 아주 싼 값으로 사서 군사들을 밖에 대기시켜 놓고 혼자 그 안에 들어가 방에 촛불을 밝히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밤중이 되자 흰옷을 입은 일곱 스님이 문을 밀치고 들어오기에 김유가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는 것이냐 썩 나가지 못할까 김유의 벼락같은 옷통에 들어오던 일곱 스님들은 모두 헐레벌떡 달아나 숨어버렸습니다. 김유가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통해 보니 모두 뜰 뒤편 언덕에 있는 대나무 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유는 술을 한잔 마시고 밤을 지낸 다음에 이튿날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대나무 밭으로 가보았습니다. 잠시 그곳을 살피던 김유가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며 이곳을 파보아라 하고 명을 내리니 따라간 사람들이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은으로 만들어진 어린아이 몸짓만한 은부처가 일곱 개나 나왔습니다. 허 이건 보통 보물이 아니로구나 개인이 가지면 안 될 것이야 김유는 아주 중요한 보물은 자신이 혼자 소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개는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3,4일간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어 손님들을 초빙해 실컷 놀고 마시며 그리고 남은 돈은 자신의 집안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런 김유의 귀에 또 다른 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집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김유가 그곳을 찾아가 역시 싼값으로 그 집을 사서 들어가 보니 집안에는 한동안 사람이 들어가질 않아 먼지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유가 자신의 하인을 시켜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하게 하니 조상을 모시는 위패가 세 개가 나왔는데 글씨가 분명하여 누구 집안의 신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허 남의 집 신주가 어찌 이곳에 있단 말인가 김유는 자신이 발견한 신주들을 들고 그 신주의 후손이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각기 집안의 신주를 전달하고 그 신주를 받들어 제사를 모시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후로는 김유가 산 귀신이 나온 집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싼값에 산 두 집이 이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집값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김유는 싸게 산 그 두 집을 팔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군의 한 옛날 어느 고을이 있었는데 이 고을에 군수로 오는 사람마다 부임한 첫날 밤에 죽어 나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 이 마을의 군수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전라 전라감사를 지낸 바 있는 담이 크고 용기가 있는 이시성을 가진 관리가 나섰습니다. 그는 큰 담만큼이나 호기심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호기심이 들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베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수가 죽어나간다는 고을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듣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군수로 가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나온다고? 도대체 그 고을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게지? 아이고 너무 궁금한데 아 안되겠다 궁금해서 죽겠어서 죽는 것보다는 가서 뭔 일인지나 알고 죽는 게 낫지 내가 한번 무슨 일인지 가서 알아봐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이상한 고을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다는 호기심 때문에 그 고을의 군수를 자청하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고을의 군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왕도 조정 신뢰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곧 그는 어명을 받들어 그 이상한 고을로 내려오면서도 이 고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만약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였고 드디어 그러다가 고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군수는 관리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양추를 있는대로 사들이라 밤새 동원의 불을 밝혀도 남을 정도로 말이지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고을 관리들은 이 군수의 말대로 마을에 있는 양초는 있는대로 싹 사모아 왔습니다. 이 군수는 저녁이 되자마자 동원의 사방에 불을 밝혀놓고 대낮같이 해놓고는 술을 한사발 들이키고 자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침착하자 항상 했던 대로 늘 대담하게 행동해야지 내가 누구냐 꿈에서 도깨비도 때려잡은 남자 중에 남자라 이 말이야 이 군수는 떨리는 마음을 단단히 다져먹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생각하며 책을 펴놓고 대강대강 읽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책의 글씨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조용하던 밤이 어선해지는가 싶더니 동원 주변에 구름이 일고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는데 이 바람은 점점 세져서 광풍으로 변하고 동원에 있는 여러 문짝들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짝이 일으키는 바람에 사방을 밝혀놓은 촛불은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온통 어두워지자 아무리 담력이 좋은 이군수도 점차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 이게 이게 뭐야 도대체 뭔 일이 생기려고 이러는 거지 괜히 여기 온다 그랬나 그냥 조정해서 미간 말찍이라도 하나 달라 그럴 걸 괜히 여기 군수로 온다고 저 문은 또 왜 저래 아무리 담대하고 용기에 있는 이군수도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광풍이 지난 후 잠잠해지고 구름이 벗기고 달이 나왔습니다. 야 뭐야 끝난 건가 이군수가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였습니다. 동원마당에 자욱한 연기가 일더니 그 연기 속에서 어떤 험상굳게 생긴 장군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장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서운지 이군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게 뭐야 깜짝이야 내가 담이 컸으니 망정이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냥 쓰러졌을 거야. 그 장군은 그러거나 말거나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이군수는 아찔한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장군에게 상석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군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그 장군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 장군 무슨 용건이 있기에 여기 오셔서 이러시는 겁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군수의 말에 장군은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할 일이 아니냐 어서 절부터 해라 하고 냅다 호통을 쳤습니다. 예 아 예 예 이군수는 놀라서 그대로 넙죽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흡족해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하하하 나를 보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드디어 오늘에야 명관을 만났구나 내가 내 한풀이를 좀 하려고 찾아오고 있는데 애송이 같은 군수들이 겁을 집어먹고 죽어나가서 내 소원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헌데 오늘에야 너와 같은 명관을 만나 내 소원을 말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반갑구나. 내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이곳에서 심리 밖에 있는 목골 동네에 내가 묻혀있는데 내 무덤이 허물어져서 백골이 드러날 지경이야. 내 기갈이 심해져 군수에게 말해 내 무덤에 손을 보고 제사를 지내주면 기갈을 면하고 내 편이 영면에 들 것 같아 그 소원을 풀려고 하는데 군수들이 자꾸 죽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그대는 내 소원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장군의 말에 이 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예 장군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장군께서 편히 쉴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군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군은 껄껄 웃더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고울 아전들은 거적대기를 가지고 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신임 군수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떤 해괴한 모습으로 죽어있을라나 이 짓도 무섭고 지겨워 송장 치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그냥 그 군수 안 왔으면 좋겠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동원 마당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 군수가 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야 귀신 귀신이다 사람 살려 아전들은 오히려 이 군수가 귀신인 줄 알고 그대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군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대낮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 내가 죽은 줄 알았더냐 나는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거라 아 그리고 오늘부터 이 고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그 걱정도 하지 마라 모두 내 명예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다가 각자 할 일을 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이방은 잔치 준비를 하고 이 고울의 노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예 예 예 예 이 군수는 그렇게 하여 마을의 노인잔치를 열면서 모여있는 노인들에게 간밤에 나타난 그 무시무시한 장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군수가 장군의 모습을 묘사하자 모인 노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 장군은 우리 마을 출신으로 예전에 전쟁에서 공을 세웠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뒷산에 묻혀있는데 그 자손들도 모두 죽고 그 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묘가 엉망이 되었지요. 그랬구나. 그랬어. 이 군수는 바로 친히 그 묘에 찾아가서 허물어진 무덤에 봉분을 고치고 비석과 상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위토답을 장만하여 해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장군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한 이후에는 이 고울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농사도 더 잘 되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며 마을이 평화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숭정 궁인 굴시 숭정이란 옛날 중국 명나라 최후의 황제 의종의 연호입니다. 그때 명나라 궁중에는 굴시라는 궁녀가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본래 중국 남방에 미인 많기로 유명한 소주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인물이 곱고 재주가 비상하였습니다. 그녀는 시문서와가 모두 능한 중에 특히 비파를 아주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물과 재주가 그렇게 특출한 데다가 그녀의 가문으로 말하여도 그 소주에서 상당히 행세를 하던 가문이었으니 보통의 경우와 같으면 그렇게 궁녀로 들어갈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훈기가 찬 나이에 불행히도 그녀의 아버지가 무슨 대역죄의 연루가 되어서 멀리 운남 땅으로 귀양을 갔다가 죽게 되고 따라서 집안이 모조리 파산하고 몰락하게 되니 할 수 없이 그녀는 정든 고향을 떠나 그의 어머니와 같이 북경에 와서 유리걸식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녀의 그 뛰어난 외모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어찌하여 궁중으로 뽑히어 들어가게 돼서 궁녀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궁중에 들어간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원래 워낙 인물과 재주가 비상한 까닥에 일찍부터 의종 황제의 충해를 받아 항상 황제가 있는 장추전에 불려가게 되니 다른 궁녀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그 부귀호화를 자랑하던 꽃동산에는 모진 폭풍우가 들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명나라의 운수도 그때가 마지막이었던지 숭정 17년 갑신년 봄에 이자성이란 사람이 농민들을 이끌고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그 역당들을 처 없애려고 각처의 관군들을 지휘하여 토벌을 시작하였으나 그때만 하여도 벌써 명나라의 구군이 쇄악해질 대로 쇄악해져 관군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반면에 도적대들의 힘은 힘이 강대한 까닥에 관군들은 싸우면 싸우는 족족 패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져가는 명나라에도 영웅이 남아있었으니 그는 바로 문물을 겸비한 당대의 명장 요괴총독 원숭환 이었습니다. 다른 관군이 족족 패하는 사이에 오직 원숭환의 군사만이 잘 싸워서 승첩을 올렸고 그 덕분에 겨우 명나라는 그 명맥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뛰어난 영웅은 이를 제시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니 안타깝게도 조정의 소인배들이 그를 참소하기 시작했고 의종 황제 또한 온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원숭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없이 원숭환을 죽이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이자성의 세력은 거침이 없이 마치 무인 지경과 같이 여러 곳에서 힘을 잃은 관군을 여지없이 처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갑신년 3월 19일에는 나라의 수도인 북경까지 쳐들어와서 일거에 창의문을 돌파하고 곳곳에 불을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의종 황제는 황후와 두 황자 공주 외에 몇몇 국녀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만 데리고 급급히 만수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종 황제는 만수산에 올라서 여러 궁전과 관청들이 모조리 적군의 사나운 불길에 타오르는 것을 보고 대세가 이미 그릇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와 사직을 위하여 순절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가까운 신하인 주순신을 불러서 황태자를 잘 보호해 달라 신신 당부를 하고 또 술을 청하여 최후의 한 잔을 들며 황후에게 말하되 나라 일은 이미 다 틀렸은 즉 나는 종묘 사직을 위하여 죽겠거니와 황후는 아무쪼록 두 황자를 잘 보호하며 뒤의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황후는 황제의 그 비통한 말을 다 듣고 일장의 대성 통곡을 한 후에 두 황자는 주순신과 같이 다른 곳으로 피란시키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원기비와 같이 목을 메어 죽으니 황제는 그 광경을 보고 단장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자신의 칼로 옆에 있던 비빈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또 열다섯 살 먹은 사랑하는 공주를 불러 말하되 너는 어찌하여 팔자가 그다지도 기구하게 우리 집에 태어났단 말이냐 하고 왼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공주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황제는 다시 여러 백관들을 불렀으나 한 사람도 오는 자가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홀로 남궁 수정전으로 가서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로 유조를 쓰되 내가 덕이 없는 까닥에 하늘에 죄를 져서 역적으로 하여금 수도를 진범하게 하였도다 이것은 모두 여러 신하들이 나를 그르쳐 놓은 것이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 가서 여러 조상을 배랴 내 스스로 옷갓을 벗고 머리털로 얼굴을 싸매서 도적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나의 사체를 찢어버리도록 하는 것이니 우리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말아라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역대 나라를 잃은 군주들 중에 그처럼 비장하고 처절하게 죽은 임금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참혹한 난리 중에 이 굴신은 후궁에 있다가 미처 황제의 일행을 따라갈 여지도 없이 당황한 중에 그냥 거리로 뛰어나와서 어떤 민가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그 생명을 보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물론 황제가 그와 같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줄은 모르고 그저 어디로 안전히 피난하였다가 안녕히 지내신 뒤에 하루라도 속히 광군을 이끌고 다시 적군을 쳐서 물리치고 수도를 회복하여 황제가 환궁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점점 명나라에 안좋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관군 중에 산회관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지키던 장군 오삼계는 뒤에 일은 생각지도 않고 다만 눈앞에 벌어진 안국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단연간 명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 청나라에 구원병을 청하였습니다 그것은 집에 있는 돼지를 잡으려고 산속에 있는 호랑이를 불러들여 호랑이에게 도리어 화를 당하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병 요청을 받은 청세조는 그 요청을 듣기가 무섭게 즉시 대병을 거느리고 명나라의 수도 북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민반란군의 수장인 이자성의 군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자기들이 슬며시 북경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명나라 천지는 그대로 청나라 천지가 되고 민가에 숨어있던 굴시 또한 청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힘 바 되어 청나라 청구왕의 진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청나라에서도 그녀를 상당히 대우는 해주었지만 망국의 원안을 품은 그녀는 항상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아파서 꽃이 피는 봄철이나 달 밝은 밤 같은 때에는 자기가 잘 타는 비파를 항상 품안에 안고서 가끔 가끔 애상곡을 타며 그 안타까운 심해를 푸니 청나라 사람들까지도 그녀의 비파 타는 소리를 들으면 또한 슬퍼하고 동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쳐들어오는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결국 조선의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하고 그 결과로 소연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가 볼모로 잡혀가서 청도 심양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굴신은 그들과 우연한 기회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동무 과부가 함께 슬퍼하는 격으로 두 왕자는 자신들의 신세가 그 지경에 이른 터에 나라를 잃고 고생하는 그녀 굴신의 상황을 보고 자연 동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항상 불쌍히 생각을 해주고 또한 특별히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귀국할 때에는 청나라 황제에게 특별히 청을 하여 굴시를 조선으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인조의 왕후 조씨가 있는 만수전에 살게 하고 왕후의 신여로 삼았습니다 굴신은 원래 인물도 아름답고 성격도 온순한데다가 비파를 잘 타고 또 그 외에 새와 짐승을 잘 길들이는 재주가 있어서 무슨 짐승이든지 무슨 새든지 그녀가 얼마 동안만 가르치고 길들인다면 못하는 것이 없이 다 자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춤을 추게 하면 능히 춤을 추고 또 재주를 넘게 하면 땅 재주를 넘으며 그 외 별별짓을 다 하게 하니 왕후는 특별히 굴시를 아주 사랑하고 귀여워하며 그녀의 여러 재주를 여러 내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진춘이란 여자가 굴시를 잘 따르며 그녀의 재주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효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굴시에게 명나라 양반 부녀들의 머리 쪽지는 법을 묻고 조선의 부인들에게도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선의 혼인한 부인들이 뒤로 비녀쪽 찌르는 법이 그 굴시에게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왕후 조씨가 세상을 떠나자 굴시 또한 궁을 나오게 되었으니 나라에서는 성경관 근처에다가 그녀의 집을 지어주고 사사로 거쳐 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궁중의 궁녀들을 몇 사람씩 불러다가 집에 안 치우고 자기는 주렴 안에 앉아서 그 독특 미묘한 비파타는 수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비파의 재료는 자단향으로 만든 것으로써 무늬가 번쩍번쩍 하며 밤중에도 사람의 얼굴이 비치던 것이었는데 그녀가 죽은 후에는 그것이 어찌 굴러서 가엾게도 남의 집 빨래판도 되고 또 어떤 때에는 숯담는 그릇도 되었더니 마침 음악가로 유능했던 강씨라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가져다가 다시 수선하고 꾸며서 시험하여 본즉 소리가 과연 웅장하고도 청하하여 음조갑 또한 퍽 고름으로 항상 보물같이 애지중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신자하 선생이 그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굴신은 우리나라에 와서 왕궁으로부터 그렇게 특별한 우대를 받았으나 항상 그녀의 고국을 생각하며 애수에 찬 눈물을 흘리더니 나이 칠십여세가 되어 죽을 때에는 집사람들 덜어 유언하되 나는 죽어서도 항상 고국을 잊지 못하겠으니 죽거든 다른 곳에도 묻지 말고 중국으로 왕래하는 시교에다 묻어주어 죽은 고온이라도 항상 고향을 바라보게 또 중국으로 내왕하는 사람이라도 보게 하여 달라 라고 하니 그 집사람들이 그녀의 유언대로 고향군 대자산 밑에다 그녀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에는 왕의 어명으로 광평 전실한 사람에게 굴시의 무덤을 수호하고 또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돈을 내려보내주었습니다 이때 그 역할을 맡은 전신은 역시 명나라에서 상서 벼슬까지 한 전응양의 후손으로 명나라가 망한 뒤에 우리나라로 귀화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우연한 기회에 그 굴시의 무덤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 굴시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스스로 감회가 나서 다음과 같은 한시의 한편을 지어 남겼습니다 과숭정 과숭정 궁인 굴시묘 풀우거진 옛 무덤 바라다 보니 가엾은 그 궁녀 또 생각난다 철 철양한 비파 소리 간 곳이 없고 쟁쟁한 오패성도 들을 수 없다 영혼도 고국이 항상 그리워 한마는 눈물을 쉴 새 없겠지 고맙다 광평전시 자손이 있어서 해마다 한식날에 제사를 지낸다 철자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나 문화 심지어는 과거의 것이나 가상의 세상에 대해서도 옛날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남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이야기를 단순히 재미와 유의를 위한 이야기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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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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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